원장님의 결투 원장님의 결투 원장님의 결투 원장님의 결투 원장님의 결투 결투는 2분 2회 전 어느 쪽이든 항복을 선언하면 즉각 중단한다 저, 알았어요 차렷 교내 대련 준비 희야! 아! 잠깐! 시합을 하기 전에 양 팀의 사기를 위하여 약간의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! 필승 윤삼칠! 화이팅! 동자 화이팅! 동자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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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? 으잇! 흠. 오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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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, 잘해, 잘해 삼신아, 잘했어! 바로 그거야! 잘했어, 잘했다고! 야, 넘겨! 넘겨! 아kä, lastly 거나와 잘했어, 잘했어! 이야!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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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아유, 아유, 아유! 됐다! 오이! 네! 네! 다섯! 여섯! 일곱! 여섯! 아홉! 여섯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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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! 야, 빨리! 빨리 도망가자! 잠깐! 정당한 도전은 정당하게 받아들이지만 정당치 못하게 우리 야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남학생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. 그래! 이거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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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